일단은 밝기를 뭐가 보이면.. 아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적당하겠지만 제일 제일 모니터는 되게 어두워가지고 5로 할게요, 5로 나는 5가 날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는 좀 밝아 보이지? 그 다음에 랭귀지 베이스드 이걸로 하면 되겠죠? 5가 날 것 같아 난 진짜 더 안 보여 여러분들이 보는 거 보다 어? 오우 아 워롱 헌터 타이탄 어? 뭐하지? 아 얘는 좀 바이오 쇼크처럼 이렇게 마법이랑 총이랑 같이 쓸 수 있나보다 오 뭐가 좋을까? 워롱이 왕이에요? 으음 간지는 솔직히 헌터 와 허벅지 봐 타이탄은 안 끌리고요 헌터나 워롱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혹시 쉐리님 뭐 고르셨어요? 쉐리님이 안 고른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좀 재밌지 않겠어? 쉐리님 뭐 고른지 좀 살짝만 봐주고 오면 안되나? 같은 거면은 재미없잖아 쉐리님 헌터에요? 그럼 우리는 워롱으로 갑시다 솔직히 저도 여캐를 하고 싶긴 하지만 워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죠? 이왕에 볼 거면 좀 다른 걸로 봅시다 아니 견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다른 걸 같은 게임이지만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야 다른 거 베타라고 써있네 여기에 소리 너무 작으면은 에러져도 낯선데 자망이 안나오나? 역시 구세 풍량 변제하냐 자망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이따가 자망이라도 설정해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스킵이 안된다 얘가 아까 그 혼자서 예! 이러도 내고 얘가 약간 진지춘 그런 캐릭터인 거 같아 얜 딱 봐도 진지하게 생겼잖아 농담 정말 안 좋아할 거 같고 아 이거 한글어가 지금 안됐어요 얘는 이제 둘이서 투닥거릴 때 투수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해석 한 번씩만 해주세요 자막 2번만 보고 켜드릴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어록인가? 아어어 헌터 아닌가 얘가 타이탄인가? 얘가 타이탄 인가봐 가디언? 누가 공격을 했나봐 그래픽 봐 저 위에 저 큰 분은 뭐지? 그래픽이 아 정말 존대요 이건 뭐지? 이제 시작되나봐 어 프로러그 이런 느낌인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이 진짜 요즘 대작이 이렇게 가뭄인 상황에서 이런 거를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릴 수 있다는 영광입니다 진짜 기분이 좋네요 제가 자막을 좀 켜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리 갓김이어도 로딩은 피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영상 하나 더 나오나봐 뭐지? 부금은 나오는데? 오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와 진짜 무슨 유화 그림 같대 와 진짜 영화 영화 느낌인데? 아 진짜 영화 한 장면이라고 해도 믿겠다 진짜 아 플레이어 화면 봐야지 어 플레이어 화면 봐야지 아 플레이어 화면 봐야지 하이필 파판 시비를 하다 와가지고 그래픽이 너무 비교가 되네요 와 와 VR로 할 수 있다면 VR도 되게 괜찮겠다 인게임 자막이 있는데 설정에서 빠진 듯하다 네 제가 설정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영상이 스킵될까 봐 무서워서 지금 자막 설정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차피 한글 하나는 안되가지고 아 뉴 미션이네요 일단은 제가 세팅해서 아 이런식으로 설정을 하는거구나 어디있을까 진동이 오는데 오디오에 보통 자막이 있지 않나 요거에서 어 뭐를 설정해야돼 헤드셋 원래 아니야 이건 헤드셋이고 없어 아 자막이 없어요 오디오에 보통 자막이 있거든요 보통 감사합니다 아 베타나 자막이 없어요? 아 아 그렇구나 그럼 그냥 가지 뭐 일단 저는 월옥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월옥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헌터랑 월옥 중에 하려고 했는데 쉐리님 쉐리님이 헌터를 선택했다 이래서 저는 월옥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써볼까? 어 진짜 fps 정통 그냥 그 fps 자체네요 어 어 뭐야 저기야? 오케이 밑에 난 지금은 완전 튜토리얼이 이렇게 뻔하니까 파파는 명예로운 죽음이네 그쪽 검사 같은 거랑 비교해도 그래픽 부릴 건데 데스티니 정도랑 비교하니까 그래픽 굳어보이는 거라고 해주자 어 오 총알이 많아가지고 아 방금 저 새 봄 봄 아줌마 그렇쇼 감사합니다 아이템 같은 거 나올 땐 저렇게 나오네 총은 이거를 이게 무슨 총이야? 총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게임플레이에 자막이 있다구요 아 게임플레이에 자막이 있어요? 알겠어요 한 번 제가 봐드릴게요 아까 누가 자막이 베타라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넘겼어 게임플레이는 어딨죠? 게임플레이 어 근데 어차피 영어 자막이기는 해요 어 저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사실 뭐 캐릭터 세팅 게임플레이가 어딨어? 게임플레이가 없어? 스크린샷 뭐 아시는 분들 오디오에 없었어 어 오디오에는 제가 아까 먼저 제일 먼저 살펴봤는데 없었어가지고 오른 오디오의 아래쪽에 게임플레이 그니까 영어 자막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액세스 디비존 어디에 있다는 거지?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막 나온 게임이라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오토룩 이거는 HUD 맨 아래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여기서 난 뮤트 이건가요? 뭐야? 어디에 있어요? 어 어디에 있어요? 어 오른쪽? 요거? 요게 보면은 게임플레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 이거 말한거야? 이거? 이노블로 하라면 되는거야? 이거 자막? 맞죠? 이게 자막이잖아 맞죠? 랭기징? 랭기징? 랭기징은 어딨어? 오른쪽이 어느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설정했으니까 이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애들 말 나오는 거 보면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거야 잠깐만 네모를 누른 아 네모가 재장전이고 어이 깜짝이야 미안해 내가 때렸다 아 이제 자막 나오는데 창고로 한글라는 아 나 얘 맘에 들어 나 얘 맘에 들어 어 뭐야 난 거기로 어떻게 나가? 파인드 자발라 자바라를 찾으래 얘네는 나쁜 놈들 아닌가요? 아 찾았나봐 얘가 자발라인가봐 자발라인가봐 자바 오 이게 뭐지? 기어 어폴더 파이트 피고 아 무기 무기 무기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챙길만한게 흠 한글 자막 있냐고 물어보던 사람들 왜 영어자막 켜달라 하는거임?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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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 자막은 없어요 어 한글 자막은 배탈아서 없어 아니 그런 질문이 많으면은 내가 저기에다가 써놓을게 어 나는 좀 화면 가리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텍스트로 뭐 뭐뭐임 이런식으로 공지 남기는 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만약에 질문이 너무 많으면은 제가 그냥 아예 아 메뉴 설정에 들어가서 무기를 바꾸라고? 오케이 잠깐만 미리 한번 잡아놓고 메뉴에서 무기를 바꿀 수가 있는거야? 음 여기에서 아까 얻은 무기를 아 200 둘이 똑같은거 아닌가? 어택은 똑같은데? 하나는 임팩트가 크고 내가 지금 차고있는게? 아 무기가 애초에 아 불 불 얼음 이거는 얼음인가? 속성같은게 있나봐요 오케이 종류가 좀 다른곳들이 있나봐 파인드 자발라 얘가 자발란가? 설마? 어 뭐야? 생긴게 좀 무서운데요? 다행히 길표시같은거는 호라이즌처럼 이렇게 하얀색 다이아로 해줘가지고 그래픽이 진짜 겁나 좋아요 와 진짜 신세계다 요 근래였던 그래픽중에 가장 좋은거 같아 뭐 호라이즌 이런것도 좋았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되게 좋은거 같아요 아니면 좀 1인칭이라서 더 좋아보이는 그런게 있나? 이쪽으로 한번 길을 좀 따라가는게 좋겠다 여기서 다이안 표시가 있지 않았나? 이쪽으로 누르라고 했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는게 맞을거야 이 게임 언제 나오나요? 이게 인... 아하하 여긴가보다 점프가 되나? 설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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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세범량 게임 리뷰가 좋다 블러드 트레이 하하하 점프가 되네 그래서 길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저게 다 뭐야 아하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여기서는 쏠수가 없네 내가 월옥을 선택했으니까 뭔가 나중에 마법을 쓸수 있을 ini 뭐 eine 오! 이렇게 말이지 동그라믹을 누르니깐 마법이 나갔어요 한번 누...눨러볼까? 여기서? 에헤아 지금, 지금 마나가 없나봐 오 나 죽겻어, 죽겻어, 죽겻어 애, 애,야,야,야 오오 피는 어떻게 회복하지? 눌러볼까 여기서? 아아 지금 지금 마나가 없나봐 오 나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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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오 오 피는 어떻게 회복하지? 아 피는 조금 사전거리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형식이네요 오 되게 좋은데? 막 피 찾으러 막 물약 찾으러 어디 돌아다니는 필요가 없겠네 그냥 엄패만 잘하면은 될 것 같네? 얘는 뭐 중간 보스 아야야 처음 나오는 튜토리얼 보스? 막 이런 느낌? 저게 뭐야 뭐야 왜 피가 아 다른 놈인가? 오오오오오오 점프좀 하면서 아 얘랑 대놓고 했다 이러면은 이걸 한번 써볼까? 동그라미 세모는 뭐지? 아 총을 바꾸는건가봐 잡아주고 오우 됐다 밑에 두 마리 이쪽으로 와서 정면승부하자 쟤도 마법을 쓰는구나 오 이게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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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g 되게 간지나는데? 멋있따 나도 나중에 저런걸 쓸 수 있는거지? 어! 총이 없어! 이럴땐 어떻게 하죠? 이럴때는 아까 여기서 다른 총알을 선택하는거야 이 총으로 이렇게인가? 아니 그래도 총알이 없는걸? 하아 이걸로 이렇게 잉? 이건 문총이야 어머머머머머머머 디디디디디디 겁나 쎄다 근데 이것도 총알이 없는걸? 일단 이걸로 해서 이케 아! tribes 이건 또 무슨 총이지? 총알이 좀 구해야 겠네요 메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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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총알이 좀 많이 주어야겠다 막 쓰면 안 되겠네 이쪽 문이 열렸다 이쪽으로 가보자 오 여기서 한번 이거 써보고 싶었어 이거 뭐 하는건데 이거 하나 이거 뭐하는건데 이거 저, 저, 저 바닥이 뭐하는, 뭐, 뭐, 아아, 뭐, 그거 솔저 힐인가? 솔저 2인가 저거? 자, 요기 앞에 바닥 힐 같은 건가봐 저기 안에 들어가니까 뭐 힐 차 뭐, 뭐지 방금? 아, 쉴드가 차는 게 쉴드, 쉴드인가 봐요 다른 무기도 쏴주세요 다른 무기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요걸로 세모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건 무슨 총이지?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뭐, 뭐, 뭔지 모르겠어요 막 딱 총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총 말고 요 총이 제가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는 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좀 세더라구요 탄이 별로 없어서 막 쓰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총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오, 지금 좀 애들이 많아가지고 처리 좀 하고 가야겠다 이거 처리하고 어, 쟤네도 스루탄을 던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템이 날라와 떨어뜨린 거구나 얘도 오른쪽에 딸피부터 오른쪽 딸피 하나 음! 어, 근데 풀스루 하는데도 여기 조작이 괜찮은 것 같지? 점프로 피하자 얘가 속성 저런 류의 아, 이거 제발 추울 수 있게 해줘 추울 수 있게 해줘 일단은 기본적인 키는 네모와 재장전 그 다음에 세모가 바꾸기 무기 바꾸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앗 쉴드구요 워롱만의 기술인거같애 이거는 그 다음에 X가 점프입니다 그 다음에 L1 와우 R1 와우 L2는 당연히 이거랑 요게 쏘는거구요 그 다음에 에? 뭐하는거야 나 이렇게 생겼어? 이 키를 누르니까 이 키를 누르니까 춤을 추네요 그리고 이건 뭐야 아 이건 감정표현이군요 인사 이건 너는 루저야 뭐 이런거 이건 뭐야 한조 대기중 한조 대기중이네요 그 다음에 음 일어나서 어 이건 두개는 없어? 이게 끝이네요? 이게 끝이야 대충 기술은 어떻게 사용해야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뭘해야되느냐 조작을 익혀서 당황하지 않고 순간순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아 이쪽인가봐 이 점프로 저기로 크게 파란처럼 올라갈 수는 없나? L3 꾹 누르면서 스틱 움직이면 달릴 수 있어요 아줌마 아하 감사합니다 요쪽으로 가야되나? 나 또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거 아니지? 아니야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거 맞는거 같아 설마 이쪽으로 넘어가야되나? 쏙이 하얀색 오 이건 뭐야 하얀색 세모가 가리키는 곳을 가야되는거 같애 어딘지 모를때는 터치패드? 어머 조인 자발라 인도 프라자 아 아니야 왜 리브게임이야 오 쫀다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나? 아 여기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이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긴 아닐거 같고 아 여기 나온다 여기 하얀색 방금 표시가 나왔어 쏙이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맞죠? 또 하얀색 있는데로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올라가 점프로 올라가는게 아닌가? 어떻게 올라간데? 딱 진짜 점프로 올라가는거였어? 미친 이거 어떻게 가? 아니 좀 너무 불친절하시네요 암기 미친 뭐야 이건 마스터이잖아 아 이거 두개를 누르면 궁을 쓰는거구나 각성하는게 있네 마스터이가 되네? 그 다음에 아니 암기가 뭡니까? 암기가 뭐냐고요 환기키를 알려줘 임마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누르면은 기술 쓰는거였는데? 겐지님 난 오염검 실화 아니야 진짜라니까 동그라미 누르면 기술 쓰는거였다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와아 와아 엄마 엄마 어머 잡으면서 가야겠죠? 그 다음에 기술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와아 바이오 쇼크 같기도 하고 바이오 쇼크 같기도 하고 여기도 빠싱 돌면서 여기까지 아 마력도 좀 관리를 해야되나? 어어어 젤을 좀 도와줘야되는거 같은데? 여기를 아마 정리를 해야되는거 같아요 디펜 디펜드 더 타워 타워를 수비하라 헉 어머 너무 찰진 해석이었어 오 깜짝이야 오 야 너 얼굴샛 때문에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창백해 오 이렇게 이쁜데가 여기도 여기다가 마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건 뭐야 여기다가 우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기술이야? 그 다음에 총도 좀 바꿔서 이 총 말고 전기총으로 가자 야 비켜봐 여기도 밀어내고 이게 염력이야 아니면 파이어야 총알이 별로 없음으로 그냥 깜치지 말고 이걸로 갈게요 총알이 별로 없어서 어 잠깐만 총알 다 없는거야? 총알 좀 가지러 갈게 총알이 없어가지고 총알이 없어가지고 총알이 좀 많이 모자르네 총알이 좀 관리를 잘해야겠다 근데 관리를 해야되는 게임인가 총알을 하다보면 아마 감이 올거야 확실한거는 튜토리얼인데도 불구하고 총알이 막 그렇게 남아 돌진 않네요 오 이쪽에서 아 때리는 쪽에서 또 때리면은 어디서 때리는지 화면에 표시가 되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아 오케이 여기로 모이라고? 파워를 더 지키라는데? 에스 에절트 리펠 오 안에 들어가 한 번 더 오나보다 웨이브 헐 헐 헐 쉴드 쉴드 쉴드업 어 이것도 먹는건가? 어떻게 용검쓰자고? 아 용검쓰는 거 한 번 보여줄게 유승혀 기بر지 도대 Sch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아아핳 아 심치 이 нуться 왜이렇게 짧아? 근데 아니야 짧아도 좋았다 짧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막 날라다니는데? 오 이 캐릭터 하기를 잘했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자 한 번 한 명 잡았잖아요 그래도 아 이 방어막 되게 좋다 저게 타이탄을 고르면 되요? 아니면 나중에 가디언이라는 직업이 그게 되는거야? 얘네 나오기 전에 여기다 수류탄 던쳐놓고 오케이 토징을 기다리면서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데? 총알 부족할 수도 있겠다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용검 쓸 수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내가 용검 쓸게 오케이 오케이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둬 아 됐어 나 이제 용검 쓸 수 있어 나 간다 여러분 용검 쓰나? 여기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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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슨강 기머쨔! 어떻게 좀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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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걘 이미 잡았어 걘 죽었어 이미 아니 엄마야 나 앞으로 넘어 나온거 아니야? 엄마 어떡해 바닥 바닥 실드 실드 엄마 살려줘 엄마야 나 피 받고 있어 야 나 빨리 실드 줘 실드 줘 아니 이 자식 치사하게 계속 여기 뒤에만 숨어있는데? 아무리 NPC지만 여기다 던져놓고 수류탄 막아놓고 아 얘는 여기서 나갈 생각을 안해 흐흫흫흫 아 왜요 왜요 왜요? 용검 쓰러 가지 말고 퀘스트 읽어보라고 좀 일부러 동의하라 어우 나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퀘스트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 아 여기에 뭐 가야되나보다 여기에 하얀게 뜬거 보니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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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뭐야 뒤에서 막 날 쏘나본데? 이쪽으로? 이 아래쪽인가 보다 아 오케이 내려왔어 여긴거 같아 아 이게 뭐 X를 부스트를 누르면 오후 뒤에서 막 아니야 이쪽은 아닌가봐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되는거 같아 그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데? 수류탄 좀 던져야겠다 수류탄 없나? 아 여기 맞아요? 아예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근데 왜 하얀색은 저기로 뜨지? 아예 들어가야되나보다 여기는 막혀있고 뭐? 뭐? 뭐?